교수님, 오늘은 신제품 브랜드 전략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네, 브랜드 전략은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전략은 신제품 브랜드 전략, 브랜드 콘셉트 및 작명 방법, 그리고 브랜드 리뉴얼, 리포지셔닝, 리브랜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신제품 브랜드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신제품을 출시할 때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할 것인지, 기존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라인 확장, 브랜드 확장, 복수 브랜드, 신규 브랜드, 네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네 가지 전략은 브랜드 매트릭스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매트릭스의 가로축은 기존 제품 라인으로 분류할 것인가, 새로운 제품 라인으로 분류할 것인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새로축은 기존 브랜드를 사용할 것인가, 새로운 브랜드를 사용할 것인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매트릭스를 만들면 네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1 영역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제품 라인도 기존 라인으로 분류하는 경우로 이를 라인 확장 전략이라 부릅니다. 2 영역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되, 신규 제품 라인으로 분류하는 경우로 이를 브랜드 확장 전략이라 부릅니다. 3 영역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제품 라인으로 분류하되, 신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로 이를 복수 브랜드 전략이라 부릅니다. 4 영역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신규 브랜드를 사용하고, 신규 제품 라인으로 분류하는 경우로 이를 신규 브랜드 전략이라 부릅니다. 신제품 브랜드 전략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인 확장입니다. 라인 확장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제품 라인도 기존 라인으로 분류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수직 확장이라고도 합니다. 신제품이 형태, 컬러, 사이즈, 원료 등 유형 제품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다르지만, 핵심 제품 측면에서는 기존 제품과 동질적일 때 사용됩니다. 라인 확장은 특정 브랜드를 대표로 내세워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기 때문에 깃발 마케팅으로 분류되며, 적은 마케팅 비용으로 매출과 수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J 햇반을 사례로 사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CJ는 비비고 햇반, 고메, 해찬들 등을 깃발 브랜드로 사용하고, 깃발 브랜드 아래에 둥근 햇반, 큰 햇반, 햇반 흑미밥, 햇반 오곡밥 등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깃발 브랜드 아래에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라인 확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비비고 햇반, 고메, 해찬들과 같이 제품 라인을 추가하는 것을 브랜드 확장이라 합니다. 두번째는 브랜드 확장입니다. 브랜드 확장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브랜드를 부착하고, 제품 라인은 새롭게 분류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카테고리 확장, 수평 확장이라고도 합니다. 신제품을 많이 출시하더라도 기존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하고자 하거나, 기존 브랜드의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면 기존 브랜드의 후광효과를 통해 소비자들이 빠르게 인지하고 수용됨으로 마케팅 비용을 경감할 수 있으며, 기존 브랜드의 많은 신제품을 추가하면 기존 브랜드의 인지도는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대상 주식회사의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대상 주식회사의 식품 브랜드 청정원은 1996년 출시 이후 많은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청정원 순창, 청정원 안주야, 청정원 햇살담은 이라는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제품을 생산하면서 청정원이라는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고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추가하는 것을 브랜드 확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청정원 순창 브랜드 아래에 불타는 매운 고추장, 태양초 덜 매운 집된장 등과 같이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라인 확장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면 후광효과가 나타납니다. 후광효과란 사람이나 제품을 평가할 때 어떤 요소로 인하여 좋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외모를 보고 성격이 좋을 것이라고 평가하든가 어떤 유명한 브랜드를 보고 명품일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존 브랜드의 후광효과는 소비자들에게 빨리 인지되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복수 브랜드입니다. 복수 브랜드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제품 계열로 분류하되 새로운 브랜드를 부착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강조하여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고자 하거나 브랜드 숫자를 증가시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높이고 높은 성장을 추구할 때 사용합니다. 복수 브랜드 전략은 여러 개의 브랜드를 사용함으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구매 동기가 서로 다른 소비자들에게 맞춤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LG 생활 건강입니다. LG 생활 건강은 세탁용품 내에서 사프란, 한입 세제, 테크, 슈퍼타이 등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서로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만큼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구매 동기가 서로 다른 소비자들에게 맞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규 브랜드 전략입니다. 신규 브랜드 전략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제품 계열로 분류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부착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기존 브랜드의 파워가 약해지고 있어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거나 새로운 명품 브랜드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신규 브랜드 전략은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때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으나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는 장기간이 지난 이후에 나타나며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제네시스라는 새로운 제품 계열로 분류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부착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다른 제품은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 고급 브랜드가 부족하다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제네시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부착하고 새로운 제품 라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에는 현대라는 브랜드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로고도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 전략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신제품을 개발할 때 적용되는 브랜드 전략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브랜드 개발 전략과 관리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경청을 부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